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현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. 신발장에 그 신발을 우리가 넣을 때, 그때 또 큰 운이 결정이 되거든요. 여러분께서 이렇게 그 신발 보관을 해주시면 아주 좋구요. 가장 또 재물복에 유리한 그런 자리도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느 집이나 대동소이 할 것 같은데요. 전면에서 그 신발장을 봤을 때요. 중앙자리 기준으로 좌와 우로 나뉘어질 겁니다. 그림 보시게 되면 중앙자리는 노란색, 그리고 좌는 빨강, 또 우는 청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. 이 경우 부부 같은 경우 부부의 신발이 비슷한 비율로 반반 정도 중앙자리에 비치가 되면 좋습니다. 이때 그 중앙자리가 재물운수가 가장 왕성한 자리가 됩니다. 공부하는 자녀들이나 어린 자녀들은 이런 경우 굳이 그 중앙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중앙자리는 주로 그 어른들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자리니까요. 어린 자녀의 그 신발을 중앙자리에 두면 좋은 그런 날이 있는데요. 그런 예외의 날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중앙에 보관하고 여분으로 남는 그런 신발은 남자 신발은 될 수 있으면 왼쪽, 여자 신발은 될 수 있으면 오른쪽에 두시면 좋습니다. 자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남자 아이의 신발은 왼쪽, 여자 아이의 신발은 오른쪽이 아주 좋고요. 중앙자리는 재물과 문서에 유리한 자리입니다. 신발은 그 신발 앞부분이 항상 그 벽 쪽을 향해 있을 때 제일 좋습니다.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벽이 밖으로 그 새지 않고 안으로 그 잘 담깁니다. 이때 그 신발장의 위쪽은 될 수 있으면 짙은 색부터 그 진열을 하시고요.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밝고 또 화사한 색이 좋습니다. 여러분들의 그 공부하는 자녀가 수능을 본다든지 자격증 시험을 볼 때는 이날은 그 관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이날 그 당일 그 자녀의 그 신발 가운데 하나를 바로 중앙자리에 진열을 해서 관훈의 도움을 받는 그런 풍수효과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그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.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해당이 되지 않죠. 그것은 관훈은 아닙니다. 관훈이 되려면 적어도 그 수능 혹은 그 자격증 시험은 돼야 그것은 관훈의 영향을 받고요. 그리고 싱글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. 싱글인 분들 경우는 자신이 그 지금 많이 그 신는 신발을 위주로 중앙에 그 비치를 해주시면 좋고요. 어차피 그 싱글인 경우에는 그 자신의 신발이니까요. 성별의 그 고려는 필요 없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위 중앙자리가 재물복이 터지는 자리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. 빨간색 부위는 될 수 있으면 남자 신발 그리고 청색 부위는 될 수 있으면 여자 신발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현관에서부터 크게 그 재물복을 가득 담아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